우리 한번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는데 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특강 수업이기 때문에 지금 제 수업을 듣는 분들하고 이제 듣지 않는 분들하고 같이 섞여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제 수업을 듣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제 수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듣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도 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물론 뭐 이제 제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이 쉐어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보면 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알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수업을 좀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수업을 한 두 달 반 정도 됐나요? 한 두 달 좀 넘은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무료특강을 했는데 그때 좀 반응이 괜찮았어요. 사람들이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려서 이렇게 가끔가다가 자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제 수업을 등록을 하고 이제 수업 듣는 분들한테 미안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그 일단은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이걸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아마 저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학생분들이 사실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제가 한번 이거를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릴까 합니다.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한 10분 내로 이제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로 이 영어 스피킹 잘하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해서 이거를 설명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빠르게 한번 훅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적용을 해서 오늘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자, 지금 외국 애가 이렇게 있어요. 그쵸? 영어가 모국어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다가 보면 상대방이 약간 좀 이런 얼굴 표정으로 What? What did you say? I don't get it.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 한 번 정도는 괜찮아. 한 두 번 정도는 괜찮은데 이게 반복이 되면요.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맨점에 어떠한 그 자신감은 어디로 가고 내가 어떻게 된 거지? 왜 이해를 못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를 자악하지 마세요. 일단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신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요. 이런 경우는 소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소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왜냐하면 스피킹이라는 것은 스피킹이라는 것은 잘 보면 자기가 문장을 만들어서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 스피킹 부분이 일상 대화나 이런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의 기초실력이 있다면요.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이유는 없거든요. 문장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근데 그것을 딱 보여줄 때 상대방은 그것을 아, 알아들어요. 근데 자기가 이것을 말을 했을 때는 못 알아들어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소리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 그럼 소리를 어때요?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바꿔야 돼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바꿔야 되겠죠.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소리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보시면 해결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리듬, 발성, 억양, 발음을 신경 쓰면서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하기. 사실 여러분들 그 뭐 요즘 이미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다 이런 거 다 언급이 돼 있어요.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쉐도잉이나 끊고 따라하기. 그쵸? 끊고 따라하기 아니면 그림자처럼 따라한다고 해서 쉐도잉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영어를 잘하게 된 사람들 보면 자, 일단은요. 이런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아,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 보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과정.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이렇게 따라를 할 때 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단순하게 그냥 입으로 따라하면 안 돼요. 어떻게 따라야 되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리듬을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을 움직이거나 손을 움직여서 리듬을 타야 돼요. 아니면 몸을 움직이기도 좋아요. 자, 보통 이제 원어민들 그 영상을 보시면요. 영상을 보시면 원어민들이 말을 할 때 손을 많이 움직이죠. 그쵸?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손을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쵸? 근데 내가 의식적으로 손을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손이 움직여요. 그것은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에 손이 바깥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소리의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높거나 강하게 말할 때는 바깥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는요. 한국어로 말할 때 하고 영어로 말할 때 손의 어떤 그 진동 정도 움직임의 정도가 영어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만큼 뭐냐면 영어는 약간 호흡이나 이렇게 강약이 되게 강한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몸 재수처가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이해 되세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쉐도잉이나 끊어있기 같은 거 끊어있고 따라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할 때 제발 좀 그냥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손을 움직여서 리듬을 타면서 계속하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그냥 이게 몸에 배어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쉐도잉을 한다 따라한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드백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단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하는 것 자, 뭐 어떠한 글을 읽어요. 아니면 영상을 보면서 따라해요. 그걸 한번 촬영해보세요. 아니면 녹음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한번 스스로 한번 들어보고 그쵸? 스스로 영상을 보고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피드백을 받아보는 거예요. 당연히 피드백을 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원어민이 될 수도 있겠고 영어를 정말로 자기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의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거고 어떤 소리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쵸? 자, 그런 다음에 그 소리의 문제점을 어? 자기가 뭐 이제 영상이나 어떻게 이제 소리를 고칠 수 있을지 그거 같은 거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쵸?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와 같은 것은 머리가 별로 어... 머리를 쓰는 그런 작업은 아니에요. 그냥 반복하면서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나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요거만 해요. 근데 요거만 하면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발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요. 자,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 과정 같은 경우는 비용이 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충분히 비용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1번은 소리예요. 그쵸?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스피킹이 잘 안 되는 것은 자, 내가 어떤 머릿속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한국어가 있어요. 그쵸? 한국어로는 바로바로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바로 안 나오는 것은 그만큼 한국어에서 영어로 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느린 거예요. 그쵸? 그럼 이 과정을 이 속도를요. 빨리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유용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요런 거예요. 자동 반사가 되려면 일단은 자신이 많이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 돼요? 그때 유용한 것이 바로 뭐냐면 패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암기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시중에 가보면 패턴 책들이 많잖아요. 그 책들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패턴이 도움이 안 되면 아마 절판이 됐겠죠. 근데 계속해서 패턴 책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패턴 책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A라는 패턴 책과 B라는 패턴 책 C라는 패턴 책 쭉 보다 보면요. 이 패턴 책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패턴 책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쭉 보다가 보면요. 내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런 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패턴을 다 여러분들 기억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쵸? 하지만 여러분들이 입에 뵐 수 있는 패턴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 자체 내에서도 어느 정도 선택해도 좋아요. 이해되시죠? 그쵸? 자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요.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3번을 안 해요. 1번하고 2번에 거의 머무릅니다. 왜냐하면 1번하고 2번은요. 약간 수동적인 거거든요. 수동적인 거는 누구나 잘해요. 소리 연습하는 거 쉐딩하는 거 뭐 머리 쓰나요? 계속해서 뭐 따라하고 뭐 어렵지 않잖아요. 2번 패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이제 만들어준 패턴 있죠. 한국어 문장 나오고 그거 영어로 바꿔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딱 봐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 암기해주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3번은요. 거의 대부분 잘 안 해요. 하려고 하다가 조금 시작하다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왜?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죠. 브레인 파워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신은 남들이 말한 적어놓은 것으로만 말하는 연습을 했다. 그렇잖아요. 쉐딩 같은 경우도 남들이 이미 말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패턴 문장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패턴 책에 나온 거 보세요. 이거를 그냥 암기하고 패턴 책에 나오는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바꿔놓은 거 있죠. 그거를 가지고 암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남들이 말한 남들이 적어놓은 것으로만 연습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앵무새 아닌가요? 우리가 앵무새가 되고 싶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Reading과 Listening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이 공부를 하고 나서 Input 있죠. 그렇죠. 공부를 하고 나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거를 영어로 말하려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자신의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이에요. 한국어를 계속해서 영어로 바꾸는 훈련을 습관처럼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이 영어로 이제 생각하는 훈련을 네 가지에 거쳐서 네 가지 어떤 방법을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유튜브에 보면 영어로 생각하기라는 것을 유튜브에 치잖아요? 그럼 제 영상이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떻게 이렇게 한국어를 영어로 이제 자꾸만 생각하는 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야지 이 간극이 이 간극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한국어가 아니라 바로 영어로 가는 것이 많아집니다. 정말로 그래요. 이렇게 계속 하다보면요. 자 그래서 이 과정 있죠. 뭐 단어를 말해본다든지 주변에 보이는 단어를 영어로 한번 계속해서 이제 말해본다든지 아니면 동작 같은 걸 영어로 말해본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그것을 상상해서 말해본다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이나 책 같은 걸 보고 간단하게 명사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 나서 이거를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주변 사람들이 없으면 그냥 주변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하고 내가 얘한테 설명한다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그것을 영상 촬영해서 그걸 본다든지 뭐 이런 과정을 해주셔야 돼요. 쉽지가 않죠. 어렵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때요. 중간에 포기하겠죠. 많은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보면요. 이게 이제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어떤 거냐면 최근에 넷플릭스 있죠.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있죠. 스쿠이드 게임이라는 상당히 요즘 인기가 많죠. 저도 수업 시간에 스쿠이드 게임을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데 이 스쿠이드 게임을 보면요. 여러분들 넷플릭스 보면 아시겠지만 잠깐만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걸 보시면 화면을 잠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쭉 한번 보이시죠. 여기 쭉 한번 보이시면 이 부분에 보면 지금 뭐가 있냐면 음성, 자막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러면 잘 보세요. 한국어로 음성이 나오는 상태에서 자막을 영어로 하잖아요. 자막을 영어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치킨 줘 와 나나 다 그냥 한 마리 새 먹이고 와. 그러면 여기서 go buy her some fried chicken 이렇게 나왔잖아요. 치킨만 먹여. 아 I can't just get a chicken.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렵지 않게 문장 만들죠. 이렇게. 생일인데 선물이라도 하나 사시. 그쵸. I should get a birthday gift. 이런 식으로. 좀만 더 줘봐. 이런 식으로. 돈 없다. I've got no money. I've no money. 돈이 왜 없어. What are you talking about? 느낌 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국어를 어떻게 영어로 말하는지 그것도 공부할 수 있고요. 요즘은 넷플릭스가 심지어는요. 여기 쫙 보세요. 음성도 영어로 할 수 있습니다. 음성도 영어로 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를 자막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재미있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재미있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하지만 이쪽에 너무나 치우치면 안 돼요. 넷플릭스 같은 건 재미 위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어떠한 대화의 주제로는요. 항상 그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뭐 영어 원어민이나 영어를 잘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한다. 그 다음에 뭐 전화영어나 캠블리나 아니면 뭐 이제 링글이나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제가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대화를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때 어때요? 자 자기가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쵸? 이렇게 돈 내어가는 거 있죠. 돈 내어가는데 그냥 대화만 하는 것은 너무 아깝단 말이죠. 그래서 자 분명히 자 분명히 욕으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난 피드백 갖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끝나기 전에 한 10분 동안은요. 그동안 내가 미스테이크한 거 적어놓은 거 가지고 한번 피드백을 주세요. 그리고 그 자료 같은 거 넘겨주세요. 이렇게 자신있게 그 영어 대화하는 그 원어민한테 내가 돈 내고 가는 거니까 욕으로 하세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총 정의하면요. 간단해요. 소리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따라하는 겁니다. 패런시네요. 쉽게 말하면요. 자 끊고 따라하기 끊고 따라하기 라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 쉐도잉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 받아보고 크랙션 한 다음에 계속해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빠르게 문장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패턴이 있죠. 그와 같은 것을 자 많이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빨리 튀어나올 수 있도록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남들이 적어난 것으로만 말하는 연습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그쵸? 계속해서 인풋이 들어오면 인풋을 아웃풋으로 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 그쵸? 물론 어때요? 뭐가 중요해요? 피드백이 중요하죠. 내가 이 아웃풋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킵트랙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은 영어 스피킹을 잘하고 싶으면 그냥 기억을 하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도 방법을 설명을 해도 이거에 대해서 실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방법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방법 이게 다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단기간에 뭐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쫓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냥 영어는 그냥 평생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인정을 하고 단기간에 뭐를 하려고 그냥 그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꾸준한 습관으로 그냥 삼았으면 좋겠고요. 그 습관이 오랫동안 되려면 즐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즐거워야 되기 때문에 컨텐츠 위주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청취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거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컨텐츠 위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 위주 단지 그것은 영어로 돼 있는 것 뿐이야.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나는 지속해서 공부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 오늘 수업은요. 자 아까 전에 1, 2, 3이 있었죠. 3번은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알겠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전달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소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 가지 패턴이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 있죠. 뉘앙스나 이런 것들 있죠. 이와 같은 걸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컨텐츠는 보통 이제 어떤 걸 전달하는 컨텐츠 내용을 전달하는 컨텐츠보단 좀 가벼운 대화 그쵸? 하지만 난이도가 있는 그런 대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거 있죠. An Inspiring Feature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우리가 대화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 이 대화의 수준은요. 그냥 원어민들이 그냥 하는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시죠. 어느 정도 들리나 일단은요. 확인해보세요. I thought I was going to I thought I was going to flunk chemistry for sure. Ditto. I just barely squeaked by with a 66 on the final. The saving grace was that Mr. Smith gave me partial credit for a few of the answers. Mr. Smith is awesome. He really cares about his students. I can't say the same about most of our teachers. I'm just thanking my lucky stars that I had Mr. Smith for chemistry and not Ms. Johnson. She's a stickler for perfection. or Mr. Potter he just drones on without a break but Mr. Smith always tries to spice things up with a joke or a game during class. Let me tell you when I got my final grades I breathed a huge sigh of relief. If I failed that exam I could have lost my scholarships but I didn't thanks to Mr. Smith. And I was completely fed up with chemistry and ready to drop to class but he went out of his way to help and encourage me. Did you know that he's 74 years old? No way. Mr. Smith can't be that old. He told me he started teaching when he was 29 and he's been doing it for 45 years so do the math. Just think how many students he's helped over the years. How many lives he's changed. Yours for one. If you'd lost your scholarship you'd probably end up working in your dad's furniture factory. That's a dead end job. I don't even want to think about it. And if I'd failed I would have gotten an earful from my mom. Plus we'd both have to make up the credit in summer school. Hey why don't we do something nice for Mr. Smith? You know to give him props for being such a great teacher. What do you have in mind? Well we can get the gang together and throw a surprise party. We'll sneak into school early Friday morning and set it up in the classroom. Sounds cool. We can also invite the other teachers. I'm sure they'll have a soft spot for Mr. Smith. He's been at this school practically forever. I can't believe our graduation is just around the corner. Soon Mr. Smith and everyone else in this place will be a distant memory. I'll really miss walking into his classroom and listening to him tell his corny jokes. With that goofy bow tie he always wears? Oh man now I got a lump in my throat. I wonder if Mr. Smith keeps tabs on his old students. You know through Facebook or something. We'll have to look him up. Yeah. Come on. Let's go plan that party.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어느 정도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속도나 이거는 어느 정도 속도가 있는 것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속도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면요. 일단은 리스닝에 문제가 조금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리스닝에 문제가 있을 때는 첫 번째는요. 소리는 들릴 수 있어요. 소리는 들리는데 자기가 많은 걸 들어봐서 소리는 들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그쵸? 이디엄이 될 수도 있겠고 슬랭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안 들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소리 자체가 잘 안 들려. 연음이 많아서 연음이나 이렇게 되게 빨리 말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들리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이 부분 있죠. 그 표현이나 여러 가지 그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잘 어려워서 안 들리는 분도 있고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번하고 2번 있죠. 소리 문제 두 번째는 어때요? 여러 가지 표현이나 이런 거 중심으로 패턴이나 이런 거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 나서는요. 아마 이거가 들릴 겁니다. 이거 들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제발 너무나 간단한 어떤 예문이나 간단한 문장 있죠. 그와 같은 것으로 메인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이 메인은 이 대화가 최대한 어떠한 그 흐름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 대화를 딱 보고 이 대화의 어떠한 그 뭐라고 하지? 이 대화의 팀이 어느 정도 다가오는 그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깊이가 어느 정도는 있는 그러니까 이 대화를 보면 대화가 한 2분에서 3분 정도 사이에 대화를 제가 이제 선정해서 이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이 정도의 대화가 되는 걸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초짜리 대화 10초짜리 대화 이와 같은 것은 물론 이제 기초를 다질 때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은요. 여러분들 전국 궁극적으로는요. 이 정도의 어떤 길이로 이 정도의 어떤 내용이 있는 것으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스피킹 같은 경우도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준비한 게 이제 두 개를 준비해봤는데요. 이걸 가지고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최대한 어 열심히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그쵸? 따라해 주셔야 되겠고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으면요.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으면 호흡 중심으로 가시면 돼요. 호흡 호흡으로 좀 이따 간단히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 앞에 두 번이 플레이가 돼요. 그쵸? 두 번이 짧은 문장이 플레이가 되고 그런 다음에 자막이 오픈되고 제 설명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자막 없이 볼 거예요. 자 일단은 안 들리는 부분이 뭔지 확인하면서 가십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ought I was gonna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패턴이에요.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I thought I was gonna I thought I was gonna 자 일단은 따라해 볼게요. I thought I was gonna I thought I was gonna 그쵸? I was gonna 보통 발음할 때 I was gonna 라고 발음을 말해야죠. 자 그래서 요건 뭐냐면요. 나 뭐뭐 할 줄 알았어. 이런 의미에요. I thought I was gonna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I thought I was gonna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뭐뭐 할 거라고 생각했어. I thought I was gonna 뭐뭐 하는 줄 알았어. 이런 의미죠. 여러분들 요것도 마찬가지에요.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어로 해석된다는 걸 알고 넘어가서 알고 나서는요. 이거를 그냥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티칭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I thought I was gonna 라는 거 자체를 영어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자 우리 그러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가 이 I thought I was gonna 요걸 가지고 한번 한번 문장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ought I was gonna pass the test. But I failed.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나 시험 아 패스할 줄 알았는데 But I failed. 근데 나 떨어졌어. 실패했어. I thought I was gonna marry her. 나 그녀하고 결혼할 줄 알았는데 But I dumped her. 이렇게 나왔습니다. Mary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대상이 바로 나오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나하고 결혼해 줄래요?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Will you marry me?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대상이 바로 나온다는 거 알고 넘어가시고요. to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 앞부분이 뭐가 돼야 돼요? Get married to. Be married to. 수동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I got married to my wife in 2008. 모든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여하튼 나는 그녀하고 결혼할 줄 알았는데 But I dumped her. 근데 내가 그녀를 차버렸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참고로 남녀 사이에 덤프라는 것은 이렇게 차버렸다고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넘어가게. I thought we were gonna go see a movie tonight.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주어는 바꿔치기 할 수 있죠. 위로. 그렇죠? 그래서 I thought we were gonna see a movie tonight. 나 오늘 영화 보러 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우리 영화 보러 가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thought I was gonna have I have to walk home from the station. 야 나 오늘을 자 I was gonna walk home from the station이라고 나왔으니까 뭐 station 이렇게 해볼게요. 그 서베이 스테이션이라고 해볼게요. 뭐 버스 스테이션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버스 탑이라고 많이 하고요. 버스 스테이션 하면요 터미널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베이 스테이션이라고 해볼게요. I thought I was gonna have to walk home from the station. 야 나 여기서 지하철역에서 걸어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but luckily 아 운이 좋게도 there was a cab driver.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 택시 운전자가 있더라고 거기에 그래서 택시 타고 왔어 이런 정도의 느낌이 되겠죠? 알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보세요. 아이고 자 아이고 이게 잠깐만요. 아까 전에 요거 했다가 아유 잠깐만요. 요거가 아니죠? 아 요걸로 하고 있었죠? I thought I was going to flunk chemistry for sure. 그쵸 flunk chemistry for sure. flunk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for sure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1, 2번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 2, 3번 중에서 1, 2번 같은 경우 소리하고 이제 여러가지 표현이나 이런 것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할 때는요.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계속 따라해 주세요. 그쵸? 예문 같은 경우도 flunk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자 뭐냐 하면요. 보통 시험 같은 거 망하다고 할 때 flunk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flunk 따라해보세요. flunk 한 번 더. flunk 자 이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flunked my final 나왔죠? 보통 my final이라고 나왔으면 final 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기말고사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는 내 기말고사 망했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flunk라는 표현보다 사실 저는 이런 표현들을 더 많이 들어봤거든요. 뭐 flunk도 나와요. 자 I bomb my final bomb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죠. 폭탄 폭탄이라는 건데 결국 나 폭격 맞았어. I bomb my final final 테스트에서 막 마감한 거죠. 그 다음 I fail my final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반대되는 표현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까요? 물론이요. 여러분들 I got a good grade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도 많이 사용합니다. 언어민들 좋아하는 표현 중에서 ace라는 표현이 있어요. ace 그래서 I ace my final 이렇게 하면요. 나 시험에서 final에서 나 ace했어. 정말 잘했어.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 nail이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해요. I nail my final 하면요. 정말로 잘했어. 이런 의미가 돼요. nail 자 요것도 나오는 표현이니까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죠. 이렇게 여러가지 표현도 여러분 계속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for sure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물론 이런 정도의 느낌이야. 자 그래서 그냥 단독으로도 많이 사용돼요. for sure for sure 많이 들어봤죠. for sure 당연하지 맞아 for sure for sure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 yeah for sure 당연하지 이런 의미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saw him and knew for sure that he had come to see me 이렇게 나왔어요. 자 나 귀를 봤고 정말 확신해 걔가 이제 우리 나 보러 왔다는 거 확신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 that's for sure 라고 나왔죠. 마찬가지예요. 대체는 뭐 생략이 가능해요. for sure that's for sure 예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she was not interested in you 야 그녀가 너한테 관심 없었어 that's for sure 당연하지 정말로 그런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you can't beat that guy 너게 못 이겨 that's for sure 그거 확신한 거야 네가 어떻게 이해를 이기냐 자 그 다음에 애기가 말했죠. what's wrong with your shoes 야 너 shoes 왜 그러냐 너 shoes 왜 그래 I don't know but I need new ones that's for sure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쵸 shoes에 뭐 shoes가 찢어졌거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 너 what's wrong with your shoes 왜 그래 거기 너 shoes 왜 그러냐 I don't know but I need new ones 새로운 shoes가 필요해 that's for sure 당연하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요 영어의 리듬을 타고 1번 소리 있죠 소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I thought I was gonna flunk chemistry for sure 이렇게 나왔죠. 그쵸 자 그래서 제 손을 보면요 I thought I was gonna flunk chemistry for sure 그래서 맨 처음에는 좀 천천히 하세요 I thought I was gonna flunk chemistry for sure 그래서 어떤 수업 같은 경우는 이거를요 I thought I was gonna flunk chemistry for sure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그렇게 되면요 너무나 많이 못 나가 진도를 막 할 수가 없고 뭐 진도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쵸 맨 처음에 하는 건 그것도 괜찮긴 해요 I thought I was gonna flunk chemistry for sure 근데 이것을 연음 받아보면 I thought I was gonna flunk chemistry for sure 해서 이거를 뭐 이렇게 이렇게 I thought I was gonna flunk chemistry for sure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마디를 약간 맨 처음에는 잘게 나눈 다음에 그 마디를 좀 더 의미 단위로 좀 나누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쵸 뭐 그것까지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끊고 따라 하기가 거기서 이제 유용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세요 I thought I was going to 그쵸 I thought I was going to flunk chemistry for sure 이런 식으로 I thought I was going to flunk chemistry for sure 그리고 이게 너무나 빠르면요 이렇게도 괜찮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쉐도우에 갈 때 I thought I was gonna flunk chemistry for sure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약간 속삭이듯이 하잖아요 속삭이듯이 하지만 호흡은 들어가 있죠 보세요 I thought I was gonna flunk chemistry for sure I thought I was gonna flunk chemistry for sure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돼요 알겠죠? I thought I was going to flunk chemistry for sure 아 나 화학시험에서 완전 망하는 줄 알았는데 I thought I was going to flunk chemistry for sure Ditto I just barely squeaked by with the 66 on the final Ditto I just barely squeaked by with the 66 on the final Ditto I just barely squeaked by with the 66 on the final 물어봤어요 Ditto Ditto 라고 나왔죠 Ditto 이 표현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어 가끔가다 나오긴 해요 그쵸? Ditto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제 그 이제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들어보진 않았습니다 영어나 이런데 가끔가다 나오더라구요 Ditto 그쵸? 상대방이 말에 대해서 긍정하는 겁니다 Ditto 맞아 니 말이 맞아 그쵸? 나도 그래 할 때 Ditto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예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만 넘어가세요 I hate reality shows 가 나왔습니다 야 나한테 reality show 정말 싫어해 Ditto 나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 I hate school 나 학교 정말 싫었어 Ditto 나도 마찬가지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사실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를 할 때 보통 이제 이런 표현도 많이 사용합니다 so damn의 동사 조회 같구요 여기서는 이제 지금 hate가 일반 동사니까 so do I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I hate it school so do I so did I 여기서는 과거 시제니까 so did I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t rains Saturday and it rains Sunday 야 토요일로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일요일도 비가 내렸어 Ditto Monday 야 월요일도 비가 내렸지 느낌이야? 자 그 다음 Where should she go? 야 그냥 어디로 가야되냐? Mississippi? Mississippi로 가야돼? Too hot 너무나 뜨거워 너무나 더워 거기 Ditto Alabama 알라바마도 마찬가지야 더워 느낌이야?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Ditto Ditto 맞아 I just barely squeak by with the 66 on the final I just barely squeak by with the 66 on the final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barely라는 표현 같은 경우 원어민들이 되게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barely 이 barely라는 것 느낌 대체를 보셔야 돼요 이 barely라는 것은 간신히 이런 느낌이에요 barely barely 아주 그냥 간신히 I barely passed the test 하면요 예를 들어서 시험 자 시험 80점이 이제 그 뭐야 컷트 라인이야 근데 I barely passed 라고 하면요 80점 맞은 거야 쉽게 말이야 80에서 81점 맞은 거야 느낌 와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 한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같이 He was so dizzy He could barely stand 가 났습니다 Dizzy 라는 것은 되게 어지러운 거예요 I'm dizzy I feel dizzy He could barely stand 가 났으니까 거의 서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다리가 후달 후달 걸리는 거죠 거리는 거죠 그 다음 The rules were barely wide enough for two cars to pass 가 났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길이 이렇게 있는데 차가 이렇게 두 대가 가는데 거의 막 그 있잖아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이드미어가 거의 부딪힐 정도로 막 정말로 좁은 도로 있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The rules were barely wide enough for two cars to pass 느낌 오시죠 There was barely a scratch on his car but mine was wrecked 가 나왔습니다 그냥 보시면 차하고 이제 차가 이제 부딪힌 건데 이게 범프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 차는요 무지하게 막 탱크 같은 차야 그래서 there was barely a scratch on his car 그래서 걔 차는 거의 scratch도 없었는데 but mine was wrecked 내 차는 완전히 갔어 렉이라는 표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지 같은 걸로 공부하면 또 도움 많이 돼요 그쵸 제가 제가 그 블로우 정리할 때 이미지를 많이 가져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이미지로 공부하면요 좀 기억이 좀 오르나봐요 차가 어때요 렉 된 거죠 완전히 가셨잖아요 그쵸 이거 보시면 어때요 이거 렉 쉽이라고 하죠 그쵸 이런 것들 렉 들어갑니다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there was barely a scratch on his car but mine was wrecked 내 차는 완전히 갔어요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was barely able to see the road in the park 그거 나왔어요 자 안개가 있어요 근데 barely able to see the road 라고 나왔으니까 거의 안 보이는 거죠 앞이 보이긴 하는데 거의 안 보이는 거야 자 그 다음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barely paused 그는요 거의 퍼지도 안 했어요 before jumping straight into the water 이렇게 나왔죠 그럼 쫙 자 워터에 이렇게 점프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전에 거의 퍼지도 안 했어 무슨 말이야 어 결국은 어때요 그냥 준비 운동도 없이 그냥 거의 뭐 그냥 팍 들어간 거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squeak by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squeak by 자 이것도 발음 중요해요 그 다음에 squ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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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squeak라고 하시면 되는데 squeak라는 것은 일단 저는요 squeak라는 단어를 봤을 때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요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약간 느낌이 뭐냐면 squeak 사운드가 떠올려요 sq e k e a k 사운드가 떠올라요 어 여기 나왔죠 squeak 사운드라고 나왔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운드가 떠올라요 이런 사운드 squeak 사운드라고 하죠 squeak squeaky 어 어 이런 사운드로 우리가 squeak squeak라고 하거든요 squeaky toy라고 하니까 이런 식의 사운드를 내는 토이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squeak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또 이제 squeak라는 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문맥상에서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어 그 어휘 공부할 때 제발 일대일 매칭하지 마세요 어 영어가 다이어가 되게 많거든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예문 중심으로 자 그 다음 동영상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도움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to squeak by these two big guys in order to get off the train 이라고 나왔어요 자 내가 자 트레인에서 이제 내릴 때가 돼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종착률이 왔어요 그래서 내려야 되잖아 근데 I have to squeak by these two big guys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결국 어때요 big guys가 이렇게 그 뭐지 내리는데 그 그 엔트런스 그쪽에 있죠 그 문에 문에 이렇게 두 두 가이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거를 내가 이렇게 삐지고 나가는 느낌이지 I have to squeak by these two big guys in order to get off the train 느낌 와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squeak by 할 때 squeak by 이런 식으로 동작까지 막 이용해서 하면요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아시겠죠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feel for sure I have failed exam 야 I feel for sure I have failed exam 야 나 시험 아 망했어 망했어 망한 것 같아 but I managed to squeak by with a dick 자 그렇게 생각한 거죠 망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but I managed to squeak by with a d 라고 나왔으니까 야 나 간신히 합격했어 간신히 통과는 했어 barely squeak by 어때요 여기에 요거하고 일치가 되죠 지금 얘 같은 경우도 간신히 66점으로 파이널 테스트에서 66점으로 간신히 패스한 거잖아 이해 되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에요 We grow just enough food for our family to squeak by 라고 나왔죠 우리는요 자 we grow just enough food 가 나왔으니까 for our family to squeak by 자 여기는 지금 딱 봤을 때 가족이 squeak by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어떠한 그 푸드만 그로 하는 것이죠 결국은 어때요 간신히 먹고 사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squeak by라는 게 make and meet 약간 간신히 먹고 살다 get by 이런 정도의 의미도 있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아시겠죠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소리 부분형 극고 따라하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Ditto I just barely squeak by with the 66 on the final Ditto I just barely squeak by with the 66 on the final 여러분들 계속 호흡 집어넣고 손 움직이면서 Ditto I just barely squeak by with the 66 on the final 넘어갈게요 The saving grace was that Mr. Smith gave me partial credit for a few of the answers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리스닝이 안 들리면 스피킹 잘해도 의미가 없어요 상대방이 말하는 게 못 알아듣는데 스피킹 잘해봤자 뭐합니까 가끔 가다가 그 스피킹만 포커스 맞추는 분들이 있는데 청취가 안되는데 스피킹을 잘한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The saving grace was that Mr. Smith gave me partial credit for a few of the answers The saving grace was that Mr. Smith gave me partial credit for a few of the answers 정리해볼게요 The saving grace was that The saving grace was that 이렇게 나왔습니다 saving grace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saving grace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따라해볼게요 saving grace 해마다 saving grace saving grace 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요 약간 느낌이 뭐냐면 saving이라는 게 구출해주는 건데 약간 느낌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영화를 보는데요 영어가 다른 거는 다 그지가 됐어 근데 이 영화의 어떠한 뭐라고 하지 찍은 어떠한 장면이나 이런 어떠한 기술이나 이런 건 정말 대단했어 그럼 어때요 영화가 망하는데 이게 유일하게 이게 saving grace가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The one good thing that makes someone with something acceptable 이라고 나왔죠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 이 정도 이것 때문에 이런 정도 느낌 있죠 그게 saving grace예요 자 보세요 The film's only saving grace is the excellent cinematography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excellent cinematography 이런 어떤 촬영 기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유일하게 이 영화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죠 자 그다음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is sense of humor was his only saving grace 나왔어요 야 얘는 뭐 얼굴도 그렇고 뭐 똑똑하지도 않고 근데 야 있잖아 얘는 되게 웃겨 어 his sense of humor 자 여러분들 유머 감각을 우리가 sense of humor라고 하거든요 어 그래서 야 얘 유머 감각이 his only saving grace 야 볼 건 다른 건 없는데 유머 감각 하나는 뭐 아이고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saving grace was it saving grace was it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잘 보시면요 was it 해서 s하고 th가 만날 때 요게 빨리 발음하면요 z 발음이 들리 수 있어요 was it 이렇게 발음될 수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발음할 필요는 없습니다 was that 하시면 돼요 was that 그냥 평소에 발음하는 것처럼 the saving grace was that 하시면 되는데 들을 때 이게 이렇게 들릴 수가 있다는 것도 알고 넘어가세요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발음할 수 있어요 the saving grace 보세요 Mr. Smith gave me a partial credit 이렇게 나왔습니다 partial 같은 경우는 부분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일반 문제가 쭉 나왔는데 이게 포인트가 10점짜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서술형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대해서 10점에서 5점 줄게 하면 어때요 partial credit 준 거예요 the saving grace was that Mr. Smith gave me a partial credit for a few of the answers 그쵸 few of the answers 여기 보면 few 다음에 d가 바로 나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오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죠 하지만 오브가 있다라고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상하면서 듣는 거야 the saving grace was that Mr. Smith gave me a partial credit for a few of the answers 그쵸 few of the answers 이렇게 들리죠 거의 안 들려요 살짝 이 정도의 few of the answers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the saving grace was that Mr. Smith gave me a partial credit for a few of the answers 자 그래서 그 유일하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Mr. Smith가 나한테 부분 점수를 줬기 때문에 그래 자 어떤 부분이 안 들렸는지 확인하고 있는 거 잊지 마시고 정의해 볼게요 계속 따라 하시는 겁니다 Mr. Smith is awesome 짱이야 awesome 너무 좋아 He really cares about his students He really cares about his students 학생들 정말로 care about 하거든 많이 나오는 편이죠 care about 어때요 잘 돌보고 정말 신경 써주고 그러는 것이죠 그쵸 저도 여러분들을 care about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료 투깡대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I can't say the same I can't say the same about most of our teachers about most of our teachers 이거 나왔습니다 I can't say the same 이라는 편이 나왔죠 여러분 요 표현도 나오는 표현이니까 이거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can't say the same 따라올게요 I can't say the same 참고로 이제 can't라는 발음할 때요 이거는요 약간 느낌이 자 이렇게 발음을 하면서 약간 멈추는 느낌이에요 I can't I can't I can't I can't 그래서 I can't say the same I can't say the same I can't say the same 이렇게 발음이 되죠 I can't say the same 이건 뭐냐면요 같은 말을 해서 없다 쉽게 말하면 그냥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의미를 잡는 것보다는요 얘를 통해서 잡는 게 느낌이 좀 확실히 옵니다 I like dogs 나 걔를 좋아해 걔를 좋아하거든 I can't say the same 나는 같다고 말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어때요 나는 꼭 걔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 이런 느낌이지 자 그 다음 A를 볼게요 Amanda won't be punished harshly 야 punished harshly라는 것은 무지하게 크게 혼나는 거예요 그쵸 어 큰 나 크게 혼나고 이제 벌받는 거죠 Amanda won't be punished harshly 그 그렇게 크게 혼나고 막 벌받지 않을 거야 I can't say the same I can't say the same for you 근데 너는 모르겠다 너는 뭐 punished harshly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냥 요거 한번 볼게요 I know that she won't lie to me 나 알아 그냥 나한테 거짓말 안 하는 거야 알아 안 할 거야 걔는 But I can't say the same about you 근데 너는 잘 모르겠다 넌 거짓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의 느낌이지 그치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Mr. Smith is awesome He really cares about his students I can't say the same about most of our teachers 그쵸 I can't say the same about most of our teachers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은 잘 모르겠다 Mr. Smith은 awesome인데 다른 선생님들은 모르겠어 이런 느낌 Mr. Smith is awesome He really cares about his students I can't say the same about most of our teachers 열심히 하고 있죠 저 땀까지 흘리고 있습니다 Mr. Smith is awesome He really cares about his students I can't say the same about most of our teachers 넘어갈게요 I'm just thinking my lucky stars that I had Mr. Smith for chemistry and not Ms. Johnson I'm just thinking my lucky stars that I had Mr. Smith for chemistry and not Ms. Johnson She's a stickler for perfection 자막이 있으니까 더 잘 들리죠 당연하죠 그쵸 그러면 맨 처음에 자막 없을 때 들었을 때 어떤 부분이 안 들리는지 한번 확인하게 보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딕테이션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제가 뭐 딕테이션을 시키진 않지만 머릿속으로 계속 딕테이션을 하면서 가셔야 돼요 I'm just thinking my lucky stars 이 표현도 중요한 편이죠 자 일단은 그 thank lucky stars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thank my lucky stars 이건 느낌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 thank 라고 하면 뒤에는 보통 뭐가 나와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him 그쵸 이런 식으로 대상이 나오게 되죠 그쵸 근데 대상이 지금 어때요 my lucky stars에요 그러면 결국은 lucky stars라는 것은 결국 나의 운에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그쵸 신에 감사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요 어 내 운이 운이 참 좋다 행운에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면요 you should thank your lucky stars that you managed to avoid that violent car accident가 나왔습니다 자 violent car accident가 나왔으니까 무지하게 막 그 차가 막 wrecked 당한 아까 전에 기억나시죠 이렇게 된 거 이런 식으로 막 해갖고 사람이 막 죽고 막 그런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근데 다행히 내가 어 그 차에 안 탔어 어 그래서 살았어 그럼 어때요 you should thank your lucky stars that you managed to avoid that violent car accident 야 그런 violent car accident 그거 피한 거 너 정말 운이 형 감사해야 돼 신한테 이런 느낌이지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볼게요 we thank our lucky stars that we were able to get a home at such a reasonable price가 나왔습니다 자 집을 살려고 하는데요 자 집을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진짜 저렴한 가격에 집을 샀습니다 아 그래서 너무나 다행이야 oh thank 그쵸 thank god 이런 느낌이지 we thank our lucky stars that we were able to get a home at such a reasonable price 그쵸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쵸 이런 느낌 그쵸 thank god 또 비슷한 느낌이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I'm just thanking my lucky stars I'm just thanking my lucky stars 아 운해 감사합니다 I said I had Mr. Smith for chemistry I had Mr. Smith for chemistry 야 내 화학 수업 Mr. Smith 들은 거에 대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Not Ms. Johnson Not Ms. Johnson Ms. Johnson도 아마 chemistry를 가르치고 있나 본데 별로 인기가 없나봐요 Ms라고 나왔죠 Ms. Johnson 자 이것도 한번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들 Ms나 Mses 같은 경우는요 결혼 여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Ms는 결혼 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Mses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한 거죠 그쵸? 근데 사실 이거 예외도 있습니다 제가 뭐 최근에 했던 영상을 보면 Ms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결혼했는데 자 그 싱글만 같은 경우도 Ms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시면요 자 Ms는 결혼 안 한 그 다음에 Mses는 결혼 한 그 다음에 Ms는 결혼 여부를 알 수가 없는 그냥 자 어덜트 버논이라고 나왔죠 그쵸? 그래서 Mr를 생각해 보시면요 남자는요 이렇게 세 가지가 없어요 결혼 여부를 결혼한 남자는 뭐 다른 거? 결혼 안 한 남자는 다른 거? 아니잖아 그냥 Mr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Ms라고 많이 합니다 요즘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Ms라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Ms. Johnson이라고 나왔고요 She's a stickler for perfection She's a stickler for perfection이라고 나왔습니다 Stickler라는 표현 같은 경우 모르는 분들 있으면 알고 넘어가세요 Stick이라는 표현은요 Stick이라는 표현도 알고 계시죠? Stick Stick Stick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막대기라는 말도 있지만 Stick이라는 게 어떤 거에 붙다 고소하다 어떤 걸 지키다 이런 의미 있잖아요 그쵸? 제가 학생들한테 Don't go anywhere Stick to my class 라고 하면요 제 클래스 들어주세요 제 클래스에 스틱 붙어주세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stick이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럼 stickler ER이 나왔으니까 사람이죠 그럼 stickler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 어떤 주장을 고소하고 그거를 너무너무 강하게 지켜서 남들도 그렇게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되게 약간 고지식하면서도 이게 이게 이걸 개야 돼 이런 느낌 있죠? 그런 사람들을 stickler라고 합니다 그래서 a person who thinks that a particular type of behavior is very important and always follows it or tries to make other people follow it 느낌 오시죠? 그래서 he's a stickler for perfection이라고 하면요 완전 완벽해야 된다는 거에 되게 약간 고지식하게 집착해 있는 거죠 he's a stickler for detail he's a stickler for accuracy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끊어 있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스스로 좀 해보세요 제가 자료는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I'm just thinking my lucky stars that I had Mr. Smith for chemistry and not Ms. Johnson she's a stickler for perfection or Mr. Potter he just drones on without a break or Mr. Potter he just drones on without a break or Mr. Potter or Mr. Potter 또 다른 교수님이죠? he just drones on without a break 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드론이라는 거 아시죠? 드론 드론 모르는 분들 없잖아 요즘 드론 배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이 드론이라는 거 보시면요 이렇게 생긴 건데 이 드론 존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동사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럼 약간 느낌이 뭐냐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잉잉 하면서 이렇게 맴도는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드론 존 같은 경우는요 어떤 대화를 하는데 맨날 잉잉 하면서 비슷한 것을 반복하는 느낌이지 그럴 때 드론 존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고 넘어가세요 비슷한 느낌의 표현은 뭐 드래곤이라는 것도 있죠 몸을 질질 끄는 느낌 있죠? 드래곤이라는 표현도 사용을 해요 자 이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 was drowning on and on about his success 성공에 대해서 맨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지 반복하는 거지 난 이렇게 했어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자 그 다음에 She had trouble keeping awake as he drowned on about himself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keeping awake 졸린 거지 keep awake 나왔으니까 막 깨려고 노력하는 거야 She had trouble keeping awake 막 깨려고 노력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서 as he drowned on about himself 걔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지 근데 막 졸려 그러니까 try to keep herself awake 그렇게 말하는 거지 이해 돼요? 알고 넘어가시고 다시 한번 볼게요 어 브레이크도 없이 계속 드론즈 온 이렇게 계속 캐요 그쵸? 우리 브레이크 곧 할 겁니다 너무나 지금 어 힘들어하지 마세요 브레이크 할 거니까 참고로 브레이크라는 것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어 뭐지? 수업하다가 중간에 이제 브레이크 하잖아요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중간에 브레이크 하잖아요 컨퍼런스 하다가 중간에 이제 브레이크 하잖아요 이거는요 rest라고 안 합니다 어 보통 일반적으로 브레이크라고 해요 그쵸?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보통 휴게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는요 보통 이제 브레이크 헤어리아라고 안 하고요 rest 헤어리아라고 많이 합니다 알겠어요? 아이고 넘어가세요 다시 한번요 자리에 나왔어요 정의해보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것도 중요한 표현이니까 알고 넘어갈게요 자 스파이스업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스파이스라고 하면요 저는요 이런 고추나 이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 스파이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요거 요거에다 요거에다 와이라고 하면요 스파이시이라고 하죠 와우 디지 소 스파이시 하시라는 거죠 냅다라는 거지 스파이시 그쵸? Is it spicy? Is kimchi spicy? Yeah it's a little bit spicy But I think you can try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파이스라는 게 어떠한 그 맹맹한 어떤 음식에다가 스파이스라고 하면요 이게 맛이 나는 거야 어 그러면 요걸 응용을 해볼게요 대화가 되게 맹맹해 근데 거기다가 막 조크 같은 걸 막 하면서 대화를 되게 재밌게 만들어 그쵸 스피치가 되게 맹맹해 되게 블렌드하고 플레인해 거기다가 스파이스라고 하면 어때요 대화를 막 재밌게 만드는 느낌이지 고르기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알겠죠? 예를 통해 수영해 보도록 할게요 He spiced up the conversation with a few funny jokes 느낌 오시죠 바로 어 그 다음에 It is one of those articles on how to spice up your life 자 어떠한 아리클이에요 몸에 관한 how to spice up your life 너의 인생을 어떻게 더 재밌게 할 수 있을지 Spice up 그쵸? 인생이 너무나 볼링하면 그렇잖아 거기다가 양념 같은 거 집어넣어 주는 거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제가 굳이 해석할 필요 없어요 Spice up your sex life라고 나왔는데 굳이 뭐 해석할 필요 없겠죠 한 번 더 But Mr. Smith always tries to spice things up with a joke or a game during class 어 그래서 게임이나 조크를 하면서 그 클래스가 되게 볼링할 수 있는데 되게 spice up 하려고 노력해요 But Mr. Smith always tries to spice things up with a joke or a game during class But Mr. Smith always tries to spice things up with a joke or a game during class Let me tell you When I got my final grades I breathed a huge sigh of relief Let me tell you 그쵸? 알고 넘어가세요. Let me tell you 자 이 뒤에는 이렇게 나와도 돼요. Let me tell you one thing. Let me tell you something. 그쵸? Something이 좀 더 많이 나오나? Let me tell you something. 그쵸? 어떤 말을 할 때 Let me tell you what? Let me tell you something. 그쵸? 이런 식으로 할 때 관심을 끄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많이 사용해요. 자 이럴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quite a show. 내가 쇼를 봤으면 와아 쇼 괜찮은데? It was quite a show. 예를 들어서 제가 오징어 게임 있죠? 스퀴드 게임을 봤어요. 와우! It was quite a show. 하면 야 영화? 야 이 쇼 괜찮은데? 참고로 여러분들 쇼라는 게 톡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넷플릭스에 나오는 그런 어떠한 뭐 그 드라마나 이런 것도 다 쇼예요. 아시겠죠? It was quite a show. Let me tell you. 정말이야. Let me tell you, man. 느낌화요?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Let me tell you라고 하면요. 앞에 있는 말을 강조하는 거죠. 자 I'm telling you one thing. I'll tell you one thing. 내가 하나 확실히 말할게. You'll never get me to vote for it. 야 너 나 절대로 내가 그를 뽑게 할... 아 그렇게 못해. 난 그를 안 뽑을 거야. 이런 느낌이지. Let me tell you something. 야 이거 잘 들어. Let me tell you something. If I catch you, kids smoking again. 너희들 담배 피는 거 한 번 걸리기만 해봐 다시. You'll be grounded for a month. 한 달 동안 난 집 못 나간다. 이런 느낌이지. 여러분들 그 grounded라는 표현은요. 자 보세요. G-R-O-U-N-D-E-D. Grounded라고 나왔는데. 자 왜 안 나와요? 여기. 자 잠깐만요. 자 G-R-O-U-N-D-E-D. 나왔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금 얘가 지금 자 얘가 지금 뭐 잘못을 했나봐. 그쵸?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해요? You're grounded, mister. 이렇게 나왔네. 그쵸? 그럼 결국 어때요? 집에서 그냥 나가지 못하는 거야. 집에만 있어. 이런 느낌이야. 자 그리고 이거 응용하면요. 우리 그 이런 거 있잖아. 그 비행기 같은 것도요. 날씨가 막 시빌 웨더. 날씨가 막 안 좋고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grounded가 나왔죠? 플레인이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플레인이 이렇게 grounded 되는 거 있죠? 이거 어때요? 얘들이 지금 grounded 되는 거예요. 이 플레인즈가 다 grounded 된 거예요. 그쵸? ground에 이제. 자 멈춰있죠? 그것 할 때도 grounded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자 Let me tell you something. If I catch you kids smoking again, you will be grounded for a month. 한 달 동안 너희들은 아무데도 못 나간다. 이런 느낌이야. 아시겠죠? 알고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왔죠? Let me tell you 한 다음에. When I got my final grace. 내가 내 final grace 받을 때. 자 final grace 받을 때. I breathe a huge sigh of relief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 sigh 라는 게 한숨이란 말이죠. 한숨을 쉬다라는 동사용도 되고요. 명사용도 돼요. sigh of relief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안도를 말하는 거잖아. 어우 다행이다. 이런 느낌이야. sigh of relief.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요. 자 보세요. 얘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면요. everyone in class breathe. sigh of relief. 어우 다행이다. After death. horrible midterm exam was over. 자 그 정말 horrible이 나왔으니까 정말 무지하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그 그 뭐야 미터음이 끝났어 아 다행이다 이제 끝났다 이런 느낌이지 됐죠? 그 다음에 I had a big sigh of relief after I got the test result back 야 나 시험 성적 다 받을 때 아 나 떨어진 줄 알았는데 아이고 다행이다 I had a big sigh of relief 느낌아야?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더 자 좀 더 갈게요 한 5분 정도 더 하고요 우리 브레이크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 잘 안 들어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이죠 if I 자 if가 나오고요 여기에 헤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크루헤브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가정법은 여러분들 그 무조건 무조건 가정법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법은 여러분들 공부를 잘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실제로 스피킹할 때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스피킹할 때도 되게 유용해요 그래서 이 가정법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에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블로그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 부분 있죠 크루 이 부분 있죠 이 발음은 어떻게 해서 제가 발음 정리했고요 그래서 발음을 간단히 보시면 요 클릭하시면 되는데 자 앞부분을 잠깐 보시면요 자 이렇게 나와요 소리가 우르브 잡아줬죠 우르브 이렇게 들리죠 크루 크루 크루빈 어보이리 너 우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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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쉬룹 우르브 크루 달아내 쉬룹 우르브 크루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소리는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크루헤브가 아니라 약간 H 발음을 날려버리고요 약간 느낌이 약간 이런 느낌이야 크루헤브 빨리 크루 크루 그냥 강세는 이쪽에 집어넣으면 돼요 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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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I could've done it 이런 식으로 아 나 할 수 있었는데 I could've done it I could've done it 그렇죠 I could've passed the test 아 시험 합격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크루브라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후회나 안타까움으로 사용이 좀 많이 돼요 아 뭐 뭐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 쭉 아래를 보시면요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대한 추측을 할 때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쭉 아래를 보시면요 제가 요거 영상을 좀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맥을 좀 보셔야 돼요 과거의 추측 같은 경우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죠 여자가 남자가 된 상황에서 왜 친구가 남자로 변했는지에 대해서 왜 그럴까 의견을 나누는 상황이라고 나왔죠 이 친구는 벌써 여자애에서 남자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what could've caused this 이거는요 결국은 어때요 이미 일어난 것을 뭐가 왜 그랬을까라고 추측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크루브라는 게 몸 했을 거야 몸 한 것 같다라는 어떠한 크루브라는 게 이 가정법이 아니라 어때요 과거에 대한 추측을 말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거 문맥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것까지 설명해 드릴 시간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시험에서 fail 했었더라면 I could've lost my scholarship I could've lost my scholarship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요 정말로 빨리 들리죠 그쵸 그래서 이 친구는요 사실 크루브보다 더 빨리 이발하면서 자 그래서 0.5배로 간다고 생각해도 잘 들리진 않아요 If I failed that exam If I failed the exam I could've lost 그쵸 I could've 그크크크크 살짝 I could've lost I could've lost my scholarship 어 이런 식으로 아크크크크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안 들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어때요 자 문맥상으로 어때요 유추를 할 수 있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예측을 하면서 듣기 때문에 이게 들리는 거야 If I failed that exam I could've lost my scholarship 야 내가 그 시험에 떨어졌더라면 나 그 scholarship 놓쳤을 거야 놓치지 않는 거지 But I didn't 근데 놓치지 않았어 Thanks to Mr. Smith Thanks to Mr. Smith Thanks to라는 건 뭐뭐 덕택이란 말하는 거죠 그쵸 Thanks to 일단 Thanks to는 Because of하고 동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갔어 Because of하고 동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거든요 자 그래서 자 제가 그걸 없앴네 다시 한번 들어가서 자 Thanks to라는 것은 Because of인데 사실 Thanks to 뒤에는요 거의 10중파일 9는 플러스가 좀 많이 나오긴 해요 긍정적인 게 많이 나와요 뒤에 부분을 보시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일반적으로 Thanks to에는 플러스가 좀 많이 나옵니다 보자 We reached our goal of $50,00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의 어떠한 목표 5만불 달성했어요 Thanks to the generosity of the public 이렇게 나왔습니다 Generosity 어때요 그 Public 대중의 어떠한 그 나이스함 쉽게 말하면 되게 이제 도네이션을 했는데 도네이션을 되게 열심히 한 거죠 그쵸 Public이 자 그래서 그런 어떠한 Generosity 되게 너그러움 때문에 우리는요 이렇게 달성했습니다 5만불 Some skill results open early 자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Thanks to late October snowstorm 자 skill results가 빨리 열려면 당연히 어때요 눈이 빨리 내려야 되겠죠 근데 다행히도 어때요 자 그 October snowstorm 때문에 벅텍에 문을 연 거죠 보통 플러스로 되죠 플러스 그쵸 이거는 skill results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플러스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마이너스도 나오긴 해요 그러다 보면 틀린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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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 후 후 후 후 후 감사합니다.